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저기 뭐냐 분할했죠.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상장이 되면서 자동차 부분을 떼 버렸는데 지금 이제 19800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분할 상장되었다라고 하는 거 메리트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거에서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하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돈가스를 파는 집이 있는데 그 돈가스에서 돈가스 파는 집이 옆에 보니까 돈가스도 팔지만 국밥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맛있네 하고 갔습니다. 나는 돈가스 집이지만 이 집은 현진 돈가스 돈가스 파는 집이지만 국밥이 맛있어가지고 이 집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이 그런 거예요. 아 돈가스도 팔고 국밥도 파니까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떼버리자. 그래서 국밥 집을 따로 열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돈가스 집을 가는 사람들은 진짜 돈가스만 먹고 싶은 사람만 가겠죠. 국밥 먹고 싶은 사람은요. 국밥 먹으러 가겠죠. 그런 식으로 손님이 나눠지는 효과를 이렇게 분할 상장을 했을 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이 기업이 자동차 사업 부분을 갖고 있었을 때는 메리트가 자동차 테마이기도 하다. 자동차 부품 테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도 엮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기업에다 투자해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도 어라? 자동차가 뗐다고? 그럼 자동차 테마에 내가 투자를 해야지 뭐 한다고? 얘 이거 여기에 투자겠니? 라고 하면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상장을 하거나 하는 기업들은요. 사실 상장 첫날 다 팔아치워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굳이 들고 가거나 어쩌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괜히 이렇게 들고 있을수록 피곤해진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시간 뺏기고 정신 이렇게 많이 뺏기고 에너지가 많이 쏟기게 되는데 이런 데 에너지 쏟지 마시고 저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충분히 밑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거나 또는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거나 하면 그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서 매매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또 이득을 보면 되니까 지금 굳이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매도 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